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보면 지금 핵심의 눈을 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수인물을 수행하던 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정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신문을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사슬이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을 들어준 한국국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제흥국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주한미군철수 주장이 한 두 달 사이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곧 이어가서 국회 불확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국이 이렇게 자유국가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그 당시 어려웠거든요.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정보기관 무력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적대국가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건이 없고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을 문정권에서 폐지한 것을 되찾아오겠다 그렇게 하지만 총선 참패로 공연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던져봅시다. 그럼 앞으로 총선을 하면 국힘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국힘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면 국힘당 여러분들 지방선거의 지방권력을 빼앗길 안 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아주 낮다고 보거든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결과를 다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그냥 국민의 뜻하고 간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너무나 불편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국정원은 대공수사건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대공수사라는 것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간첩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을 복원하는 법안을 총선 직후에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 참패로 공연불이 됐다. 총선 1년 전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개혁이 좀 더졌지만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법을 좀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국정원은 대공수사건을 찾을 길이 없고 한국의 대공수사건은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왜?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라는 것은 김민준 의원 부재자 투표라는 다 그게 애들 장난치는 거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사전투표보다 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헷가닥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건뿐만 아니고 조사건까지 박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대공수사건을 상실한 국정원의 조사권안까지 뺏는 것이죠. 그게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계신데 체제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고수준 정도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척에서 폭력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그 국회를 누가 만들었냐? 그 국회를 국민들이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 국회를 누가 만들었냐를 정확히 이름들 볼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 이루어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건 이간으로 국정원과 경찰군 방첩사라는 수사의 삼축이 무너졌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회고록에서 재임 중 근금한 목사 간첩사건에 대해서 민변 종룡으로 간첩은 묵빙권을 행사했다. 북한은 대공수사건 파괴로 70년의 소원을 이루었다. 안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다. 조선일보도 이런 신문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항상 시시때때로 현환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꼼짝없이 그냥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전부가 다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문제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판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저마다 또 준비를 제대로 안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청이 너무나 여러분들 뭡니까? 비겁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이너스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이런 걸 100번 써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갈 거고 결국은 다음에 이런 정권 바뀌면 주한미군도 흔들겠죠.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큰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럼 태평양을 보호해야 되게 되면 그냥 대만 방어선하고 일본 방어선인 에치슨 라인 정도만 지키게 되면 정 한국 사람들이 열렬히 지키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계속 딴지 걸고 뭡니까 불편하게 하게 되면 그냥 주한미군 철수에 가 뭡니까 일본에 주둔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